민수 ASMR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수 ASMR입니다 안녕 오늘은 어떤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냐면요 바로 이 슬라임으로 귀마사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미 다른 컨텐츠에서 한번 이 슬라임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귀마사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잠깐 잠깐씩 들리는 귀마사지 소리가 좋아서 오늘 한번 더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토킹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사실 얘가 이미 좀 많이 굳었어요 흘러내리지 않고 형태를 이렇게 딱딱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precisa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눈에 뗍게는 눈에 뗍게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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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딱딱했는데 제 손에 열감해서 좀 녹고 있나봐요. 앞에 조명도 있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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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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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